어 어 어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어 이거 굉장히 오랜만에 보고 네 이제 아 큐빅스 이제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놔서 굉장히 아실 때라는 이야기 좀 전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다음 곡 소개와 앞으로 활동 계획 좀 이야기 해주세요 네 저희 또 새로운 앨범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깐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 전에 저희와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유튜브 인스타를 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인스타 키셔서 큐 숫자 6 알파벳 IX 누르시면 저희 뜰거예요 그 점에서 검색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바로 팔로우 눌러주시면 됩니다 큐 영어 6 영어 6이요? 아 숫자 6이요?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큐 영어 6IX 큐 6이 B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대박 태권도 공부로 역시 그러니까 태권도 자 암튼 그래서 큐빅스 많이 검색을 했어요 저 큐빅스 오늘 처음 봤어요 아하하하하하 자 그러면 마지막 어 그래서 이제 큐빅스 검색해서 들어온 다음에 거기까지 했어요 네 팔로우 해주시고요 거기 멤버들 개인 인스타도 있으니까 또 해주시면 저희의 매주 라이브 참여